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토이의 하하 아빠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게릴라 이벤트 당첨자에게 보내는 택배 물품 오늘 직접 하나씩 포장을 해서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은권을 받을 수가 있을텐데 이번에도 24명을 뽑았었는데 여기 보면 17개밖에 보내지를 못했어요. 나머지 7분은 주소를 못 보내주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주소를 메일로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런건지 이번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벤트 진행할때마다 고민인게 당첨되신 분들이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지를 못하셔서 보내드리고 싶은데도 보내드릴 수가 없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 장난감들 가지고 있는거를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지 그냥 나눠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게릴라 이벤트를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좋은 게릴라 이벤트 색다른 이벤트 그런게 있으면 댓글로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멀티케이스 잘 받아가지고 터닝맥카드 장난감이죠. 자 그것 말고 다른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들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에게는 정리한다 하고 우리끼리는 봉인 알고 있죠. 자 오늘의 하하키즈토이 브이로그 였습니다. 뭐 일상적인 얘기 가끔씩 이렇게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깐요.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으면은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씩 다 달지를 못하니까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마 작년 초에 내가 그 댓글들을 다 읽고 모두 다 댓글을 달아드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독자도 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일이 댓글을 좀 달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뭐 브이로그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간간이 찍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지 않고 택배 보낼거 포장했다는거 알려드리려고 찍었어요. 아 오늘 그 장난감 영상 하나 지금 찍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거 마저 이제 마무리하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났네 지금. 오운데 지금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하하 아빠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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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